회의 준비됐죠? 네. TS 임원 여러분. 본인 참여는 TS 대주주로서 황은신 임시대표와 강태준 회장의 동반 해임을 요청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황은실 씨의 의료기록입니다. 9년 전 사고로 인한 뇌수술로 판별 능력이 미약하다는 의사소견입니다. 그리고 황은실 씨는 현재 증권과 찌라시 등 언론 가십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지만 사업 지표도 안정되고 회사 운영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. 회사 매출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모르세요? 맞죠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황은실 씨나 강태준 전 회장이나 TS를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황은실 씨를 퇴출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. 맞습니다. 이 말이 많은 황은실 대표를 그대로 두는 건 대내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. 그래요. 지금 뭣들 하시는 겁니까?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차 회장 지시로 움직이시는 거 아는데 참현 씨는 제 사건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. 불구속으로 풀려났고 단순 교통사고로 판결 날 겁니다. 그건 당신 생각이고. 뭐?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당신은 법정 구속이야.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궁괄협박이야. 그런 게 있으면 갖고 와서 얘기해. 그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거 지금 여기서 내놓을까요? 아니면 사람들 내보내겠습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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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